네, 샘표현의 전시도 소개해드렸는데 마지막에 만나보셨던 흙으로부터 따뜻한 토우 전시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표정도 아주 사랑스럽고요. 이런 따뜻한 작품 만든 작가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합니다. 스튜디오에 바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죠. 김병수 노예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연이 살아 숨쉬고 풍광이 아름다운 순천만 습지에서 토우를 만들고 생활도자기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흙을 사랑하는 도예가 김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를 좀 해드릴 때 늦깎이로 시작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보니까 64세 처음 시작하셨다고요? 네. 가능합니까? 글쎄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4세 대학을 가서 흙이라는 모든 것을 배우고 여러 가지 작품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셨다고요? 64세? 네. 어떻게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를 찾아가서 대학을 전남도립대학입니다. 거기가 도예찬문학과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저를 합격을 시켜주셔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정말로 도예가 무엇이며 토우가 무엇이며 흙이 무엇인가를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네. 아니 보통은 좀 이렇게 뭘 만져보고 싶다고 하면 공방 같은 데나 아니면 하루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기 마련일 텐데 대학을 두드리셨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의아해서요. 네. 제가 생활 도자기를 만들다 보니까 대학을 가지 않으면 우리 집에는 공간이 너무 좋아서요.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순천만 습지가 있고 정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찾아와서 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서 학교를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시작하시고 7년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젊은 20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정말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들하고. 그런데 그 애들하고 젊은 아이들하고 제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나이가 누구나 나이가 젊으나 학생은 학생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요? 네. 그 말은 맞죠. 그렇구나. 그 말은 맞은데 제가 그들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많이 해주기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그래도 가장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생소한 경험이셨겠어요? 네네.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셨지만 이번 전시 흙으로부터 잠깐 몇 가지 보여드렸었는데 토우 작업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소개 좀 해주실까요? 토우는 우리 학교에서 토우라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친 일은 없습니다. 토우랑 우리나라에서 얼마 가르친 학교가 없어요. 대학들이. 제가 토우를 만들기 위해서 한 4년 반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토우라는 것을 알게 됐고 토우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하모니의 토우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나 동물의 상을 종체적인 명칭이고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우라고 할 때는 뭔가를 잘 모르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토우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인체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답니다. 흙의 가치를 잘 살린 작품이다.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주목해볼 만한 작품 소개 몇 가지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형제들의 이야기가 있는 토우 작품인데요. 삼형제를 놓고 우리 형제가 삼형제이기 때문에 삼형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놔두고 보니까 정말로 그럴싸하고 멋지더라고요. 옛날에 제일 큰 오빠가 동생이 오빠를 조롱할 때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 시대를 아주 먼 시대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동생이 형을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면 싸움이 나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그냥 보통 있는 거예요. 있고 정말 가족이 한몫하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실제 작가님의 형제들을 표현한 것은 아니죠? 저희 형제들의 작품을 제가 소개를 했죠. 직접 표현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순천만의 영줄 달리기라고 있어요. 그걸 제가 70명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70명이요? 네. 70명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영줄 달리기 아시죠? 줄 달리기. 네. 줄 달리기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만들어서. 이렇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영줄 달리기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실제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60cm에서 70cm입니다. 그러면 안에 줄 같은 것도 흙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줄은 그냥? 아니요. 새끼줄입니다. 새끼줄로. 와. 저런 하나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토 하나 만드는데. 제가 70명을 만들 때 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70명을 다 만드는데 4개월이 걸리셨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네. 작업실에 순천만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공간에서 토우를 만드는 일은 조금 느낌이 다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토우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보시다 보면 저희 집 전경이 참 멋있습니다. 순천만에서 바람이 바로 불어오고 또 저희 집을 찾아오신다 그러면 저희 집 제일 지붕 위에가 커다란 바람개비가 있어요. 네. 바람개비가 순천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어요. 저 건물 전체가 작가님의 댁이시라고요? 네네. 아 그래요? 엄청 큰 집이네요. 네. 크게 지어져서 제가 활동하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면서 저기에서 활동하고 또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러 옵니다. 음. 그럴 것 같아요. 작품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작품들 보면 표정 같은 게 굉장히 익살스럽고 해악적이란 말이죠.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까? 아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형을 만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닮는다고 그랬어요. 인형이 만드는 사람의 작가의 마음을 닮는다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보면 아 선생님을 닮았네요. 인형들이 거의 다 그러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웃는 얼굴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네. 보면은 진짜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친구는 거의 빵 터진 것 같은 느낌인데 웃음이 평소에 많으신 게 이 작품에도 많이 녹아들어있나 봐요? 그렇죠. 저런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마음의 치료를 많이 하고 간답니다. 아. 정말로 이쁘구나. 정말로 마음이 밝고 너무 좋구나.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가죠. 음. 이런 색칠 같은 것은 다 만드신 다음에 따로 채색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저기 구울 때에는 초벌과 재벌이 있습니다. 초벌은 800도에서 구고 나오고요. 재벌은 1250도에서 구고 나오는데 초벌 800도 했을 때 10시간을 감화를 떼요. 10시간을 감화를 떼면 한 이틀간을 감화문을 못 열어요. 바깥 온도와 또 안의 온도가 거의 비슷할 때 감화문을 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에 기물이 깨집니다. 아. 깨지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이군요. 그렇죠. 엄청나게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형들이 문을 탁 열었을 때 정말로 웃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 먼저 알 것 같아요. 네. 아무 이상이 없구나. 그럴 때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집 봤는데 2층인가요? 도자기 체험실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아무나 가서 1층에 다가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네. 구경도 많이 오시고요. 또 학생들이 오면 제가 설명을 참 잘해줍니다. 저희 집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체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학생들이 오면 흙이 만들어져 나오는 과정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그릇이 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다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정말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도요. 그리고 여러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것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배우고 가는구나 하고 정말 좋아하십니다. 단체로 온 겁니까? 네. 네. 단체로도 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가만 보니까 많이 뜬 것 같아요. 많이 뜨셨다고요? 유명해졌어요? 네.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전국에서 오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경상도에서도 오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는데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순천에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그러니까요. 네. 자기들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네. 앞으로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늦게 시작하셨는데 되게 열정적인 것이 많이 느껴져서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가 많은 인체들을 후배들을 가르쳤으면 좋겠고 배출해냈으면 좋겠고 인형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인체학적인 모든 것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분들을 많이 배출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이 닿을 때까지 토우를 만들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끝날 때까지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시회 마무리 모쪼록 잘하시고 내 눈에도 더 예쁘고 활짝 오는 멋진 작품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